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주네입니다. 7월 30일 오늘의 빅주시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배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주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좀 얼굴이 시뻘겋게 된 상태로 방송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음주 방송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얼굴이 좀 빨갈 것 같은데요. 술을 마시고 방송을 진행한 게 아니고요. 좀 많이 그을려서 그렇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는 일광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게 되면 땡볕에 나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몸을 태우거든요. 얼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까맣게 타지 않죠. 이렇게 빨갛게 타고 나서 나중에 이제 까만색으로 좀 예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좀 일광욕하느라고 얼굴이 좀 익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주네 방송에서는 음주 방송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음주 운전은 몇 번 했지만 음주 방송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정신으로 보내드리는 7월 30일 오늘의 미국중시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중시의 희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500 맵을 보시면요. 반 정도는 떨어지고 반 정도는 올라간 것 같은데요. 좀 정신이 없죠. 특정 섹터가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규칙이 없었습니다. 일부 종목은 상승하고 일부 종목은 떨어지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크 섹터를 보더라도요. 반도체 쪽은 대체적으로 빨간색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순환주 같은 경우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죠. 따라서 같은 섹터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는 이러한 추세가 발견이 된다. 어제는 대중없다. 그냥 종목들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라간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마켓폭을 보시면요. 어제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S&P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 중에 69.58%는요. 아직까지 51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장기적인 추세도 좋죠. 지금 현재 201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해 있는 종목은 무려 75.94%나 됩니다. 제가 매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장의 폭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금의 이동 현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커다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소용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테크주 위주로 투자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커다란 하락장이 찾아왔구나. 이러한 착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의 폭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여러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테크주만 떨어진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베어마켓이거든요. 한 번 베어마켓이 찾아오게 되면 1년 넘게 그리고 2년 가까이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대세 하락장이 찾아왔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대세 상승장인데 그 가운데 잠시 조정이 찾아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은요. 자금이 일부 테크 종목에서 빠져나와서 소용주라든지 경기 순환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소용주라든지 아니면 경기 순환주가 한동안 달리다가 다시 자금이 태구주로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건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포 탐욕 지수죠.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뉴트럴 중립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지도 않고 또한 탐욕을 부리지도 않죠. 따라서 적당한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비즈온 탑 19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종목이 많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5.6%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알파벳 구글이 1.51%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34%, 아이트론이 0.25% 소폭으로 상승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AMD는 마이너스 0.17%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0.37%,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45%, 블루버드가 마이너스 0.50%, 앱 러빈 마이너스 0.88%, 브로드컵 마이너스 0.93%, 아이쉐 러셀 22,000 ETF, IWM이 마이너스 1.11%,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마이너스 1.19%, 엔비디아 마이너스 1.30%, 슈퍼마이크로 마이너스 2.03%, 프로쉐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 BITU가 마이너스 2.24%, Zeta 마이너스 2.24%, TNA 마이너스 3.40%,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 보이면서 6만 6천 5백 60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멀전 코퍼레이션이 마이너스 5.48%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도드라졌던 종목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좋았던 종목들이 어제 많은 하락폭을 보였다. 그 얘기는요.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위를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5.60% 급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럴만한 뉴스 하나가 있었죠. 잠깐 보여드리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모간 스탠리가 자동차 부분의 토픽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간 스탠리의 자동차 부분 토픽은 원래 포드였죠. 그런데 포드를 제끼고 테슬라가 가장 좋아 보인다. 이러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테슬라가 간만에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외에도 어제 종목별 뉴스를 보시면요. 애플의 AI 모델이 인비디아 대신 구글의 칩을 썼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없이도 AI 모델 훈련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애플이 시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구글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AI의 빠른 도입을 촉진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떠한 반향을 일으키는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AI 글라스 시대를 꿈꾸는 메타의 CEO 저커버그라는 제목의 귀사가 올라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엔비디아가요. 차세대 AI 물결은 물리적인 AI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리적인 AI라는 것은요. 로보틱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AI가 가상 공간 안에 갇혀 있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AI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는 로봇이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되면 그 시대에도 엔비디아가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젠슨 황이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종목의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시장의 전반적인 뉴스에 집중을 하면서 방송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이고요. 뱅커브 아메리카의 시장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커브 아메리카의 전략과 주장에 따르면요. 이번 조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은 한참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울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뱅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요. 미국 주식시장의 랠리는 역사적인 그리고 계절적 추세로 인해서 S&P 500의 단기 리스트가 높아지면서 향후 몇 달 동안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세가 언제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는 투자자에 비해서는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몇 달 더 지속된다. 이렇게 우울한 소식이 전달이 되는 거죠. 1936년 이후에 대용주 S&P 500 지수인 SPX는요. 연평균 3차례나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10%의 조정을 겪었다라고 주식 및 퀀트 전략가인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이 이끄는 뱅커브아메리카 전략가팀이 월요일에 메모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요. 보통 1년에 3번 정도는 5% 이상 S&P 500이 하락을 하고요. 또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10% 이상 떨어지는 조정장이 온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커렉션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한동안 지금 커렉션이 오지 않았잖아요. 10% 이상 떨어지는 조정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 오는 조정이 찾아올 것이다. 뭐 이러한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메가캡 기술주의 급등락으로 인해서 이른바 로테이션 트레이닝이 시작되면서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요. 4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수브라마니안이라는 전략가에 따르면 과거를 우리가 참고해 볼 때 미국 증시의 격변기는 계절적으로 S&P 500 수익률의 약세를 보이는 8월과 9월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그래프가 두 개 나와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192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통계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달 매달 수익률이 굉장히 극심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수익률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annualized S&P 500 price return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매달 매달 주식이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 곱하기 12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2월달은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3.5%나 떨어진 달이 있잖아요. 이게 마주 9월달입니다. 그리고 8월달도 8.2% 올라가면서 뭐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원래는 전통적으로 7월달이 굉장히 강력한 달이었는데 이번 7월달은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7월 이후에 8월 9월 계속해서 추세가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 증시는요. 보통 10월달 그리고 11월달부터 힘을 내면서 12월 그리고 1월달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절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하락세가 유지될 만한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 역시도 통계를 살펴보면요. 1928년 이후에 선거가 있는 해 빅스지수 즉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 공포지수를 살펴보면요. 7월부터 11월까지 평균적으로 25%나 상승한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빅스가 올라오게 되면요. 주식에는 위험한 배경이다. 벤컵아메리카의 전략가들은 말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역시도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가 7월 현재까지 무려 32%나 급등하면서 2년 만에 가장 커다란 월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그래프에 보시면 보통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에는 계속해서 7월 달부터 8월, 9월, 10월 쭉 해서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브라마니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약세장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약세장은요. 베어마켓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거는 베어마켓으로 들어서는 초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이유 역시도 지금 아래 차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S&P500 지수 정점에 있었던 10가지의 거시경제적 트리거를 보여준다. 얘기는 뭐냐면요. 항상 우리가 베어마켓을 맞이할 때 신호들이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10가지의 신호가 잡힌 다음에 보통 베어마켓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략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주식이 약세장에서 아직 멀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S&P500이 정점에서 나타났던 평균적으로 70%의 신호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50% 정도의 신호만 발동했다. 자 그 얘기는요. 거시적인 환경에서 10가지의 지표를 놓고 우리가 7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요. 그에는 보통 베어마켓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처음에 6개월의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10가지 지표 중에 5가지만 신호가 발동된다. 그 얘기는요. 베어마켓이 나타나는 해에 비해서 아직까지 거시적인 환경이 건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시장 전망은 오펜하이머의 목소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살펴본 기사랑 줄거리는 비슷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벤커버 아메리카의 목소리 역시도 지금 현재는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장 가운데 있는 조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느낌의 기사였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장 약세는 소용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떨 필요 없다. 조만간 하락세는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오펜하이머의 기술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시장이 지금 강세장 내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뿐이고요. 거래 조건이 전술적으로 매력적이 되고 있으며 그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 트렌드가 방어보다는 공격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현재는요. 가치주보다는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성장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아직 좋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좋은 언행을 발표하게 되면 주식이 급상승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아니라 상승장 내에 있는 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러한 강세장의 재확대는 주요 고점에 대한 반론이며 하락세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지난주에 S&P500의 일간 상대 강도 지수 우리가 Relative Strength Index 라고 부르는 RSI 지수죠. 자 이 지수가 3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과매도 상태다.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금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변동성 지수가 3개월 내에 최저치보다 50%나 급등을 했다. 따라서 두 가지의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현재는 수척하는 바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은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빅수가 급등하게 되면 상승 추세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빅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죠. 3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변동성 지수라고 부르는 빅수가 급하게 올라갈 때는 잠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는 줍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고성장 벤치마크 S&P500 얘기하는 거죠. S&P500 시장이 소영주 중심으로 돌아서는 동안 조준선에 서 있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S&P500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안이 저변동성 방어주라면 대영주 성장주와 경기순환 가치주 및 소영주를 포함해서 재확장 거래 사이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반복해서 강추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는 한 가지 섹터에 집중하지 말고 성장주도 답고 대영주라는 것은 메가테크 기업을 얘기하잖아요. 메가테크 기업을 위시로 성장주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경기순환주라든지 소영주까지 한꺼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1980년 이후에 단 몇 번 1990년 2003년 2009년 2020년 이렇게 4번만 초과한 적이 있는 극저점에 도달한 이후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는 뭐냐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러셀 200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부진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의 내부 시장폭 다양한 종목이 참여하는 것을 시장폭이라 그러잖아요. 이 시장폭이 이번 사이클에서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현재는요. 러셀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점에서 극저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한참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장 참여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즉 랠리에 기여하는 종목이 많아지게 되면요. 모든 시가 총액과 전체 시장 사이클에 걸쳐서 주식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 소용주 중에 전반적으로 러셀 2000이 좋은 추세를 난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소용주 러셀 2000의 3년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상승세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는 강세장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러한 상승법 확대가 지속되면서 시장 전방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만에 IWM 러셀 2000 추종 ETF죠. 이 ETF의 모멘텀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재 시장이 마감된 기준으로 했을 때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3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4가지는 매수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을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IWM의 5년 주가 차트를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IWM의 5년 주가 차트는 너무나 예쁘죠.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 드린 것처럼 일단 너무나 강력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중간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세 번 이상이나 같은 부근에서 주가가 반등을 시도했죠.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일단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요. 여기 똑같은 부분에서 한 번 막히고 두 번 막히고 세 번 막혔잖아요. 자 그런데 네 번째 뚫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도드라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부분을 보시면요. 최근에도 횡보세가 다시 한 번 나타나죠. 여기 작은 박스가 있잖아요. 따라서 큰 박스권이 한 번 무너지고 뚫고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박스권이 다시 한 번 잡혔었는데 이거 역시도 뚫고 나가버렸다.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고요. 자 이제는 다시 한 번 저항선이 나타나는데 225달러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뚫고 나가게 되면요. 결국은 240까지 245까지는 문제없이 계속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IWM의 1년 축가 차트인데요. 1년 축가 차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기 컵앤 핸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컵앤 핸들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정거점까지 뚫고 나가면 그리고 나선 이제 컵앤 핸들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좋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시 한 번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인공지능 수혜주에 대해서 그들의 투자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정 인공지능 수혜주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인공지능 수혜주는 어떤 종목들인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주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기술 대기업의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AI 테마가 더욱 면밀히 검토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시장이 성장하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AI 그러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욱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시장의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성과에 따라서 어떤 수혜주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고요. 성과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하이피 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거품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벤커버 아메리카는 3월 이후에 매출 전망치가 20억 달러 증가에 그쳤던 것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그리고 아마존 등 이른바 하이퍼 스케일러 AI 분야 예상 자본 지출이 130억 달러 상향 조정 됐다.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매출 1달러 올라가 올라가는데 AI 설비 투자는 무려 굉장히 소폭으로 올라가는데 AI 설비 투자는요. 그거보다 9배나 더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버는 돈에 비해서 지나치게 자본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벤커버 아메리카의 미국 주식 및 퀀트 전략 책임자 사비타 수브라마미안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수브라마미안의 의견에 따르면 AI 투자 사이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AI 과열 시대는 끝났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녀는요. AI 가 알려주기에서 보여주기로 전환되고 있다. 알려주기라는 것은요. 어떤 기업이 AI랑 관련이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알려주기는 부족하다.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내가 AI 수혜준지 아닌지 실적으로 보여주는 기업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I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정리가 가능하죠. 그녀는 지난 12개월 동안 시장이 AI를 말해줘 단계에 있었다. AI라는 단어를 말해주면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죠. 수브라마니아는요. AI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예로 서비스 나우 그리고 어도비를 꼽았습니다. 왜냐면요. 이 두 기업은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 이유는요. 실제로 인공지능 투자하고 나서 실적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이퍼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는 인공지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 아마존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기업들은요. 2024년 S&P500의 설비투자 증가액의 대부분 198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역사적으로 재투자 주기에 있는 기업은 실적이 저조했다라고 아래의 차트를 공유했거든요. 1986년부터 지금까지 카펙스를 많이 쓰는 기업들 그냥 시장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펙스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요. 어닝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돈을 많이 쓰되 실적이 한꺼번에 올라가야 된다. 만약에 실적은 떨어지는데 돈만 많이 쓰게 되면요. 주가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휴가 중인데요. 아무래도 방송의 퀄리티가 휴가 전하고 비교할 때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음향이 울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이 방에 소리가 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청하시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휴가 중에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안녕하십니까.